그렇군요. 심평 변호사는 오늘 4대 불가로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카드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심평 변호사가 선거 전문가인가요? 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와 나름대로 이런 쪽도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배 조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할 때는요. 시점에 대한 거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죠. 지금 비대위원장은 8개월 전에 10개월 전에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개월 남은 이 선거 속에서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점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선거에 대한 거를 무엇 없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적 변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구도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지금 중간평가 선거인데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 집권당이 굉장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평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한동훈 대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면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4개월 동안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갤럽이 12월 1주 5일에서 7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자 플러스 만에 3.1을 얘기를 하는데 차기 장례 지도자에서 보면 이재명 19고 한동훈 16인데 중요한 거는 20대, 30대에서 거의 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유력한 대권 후보들끼리 붙는 총선판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4대 불가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면 딱 그거는 3년 후의 얘기죠. 한동훈 미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략적 측면으로 보느냐 언론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할 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카드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